여신과 친구들을 구하러 출동! 예! 스카이포스, 핀명박망입니다. 여기는 캡틴, 호크, 로즈, 스카이포스 출동! 최강 소방구조대, 스카이포스! 와우, 출동이다! 에이스, 속보 좀 추려! 빨리 깔끔하게 정리하자! 사고뭉치 구조대원, 에이스, 들어간다! 에이스, 돌아와! 영영이야! 캡틴, 위험해요! 에이스, 넌 할 수 있어! 엘리트 소방구조대원에게 닥친 세상 최대의 위기! 아무래도 다른 일자리를 찾아봐야겠어. 넌 화물 비행기도 아니고, 공약치는 비행기도 아니라고! 넌 최고의 구조비행기야! 지신 연말에 찾아온 최악의 눈보라입니다! 사고뭉치 히어로의 아찔한 모험이 시작된다! 우린 스카이포스잖아! 친구들을 구해야 돼! 일어나, 캡틴! 캡틴, 제발 좀 일어나! 조심해! 우린 최고의 팀이야! 드래곤 길들이기, 쿵푸팬더2 제작진 소방광재청 공식 추천 영화 초특급 플레잉 어드벤처, 스카이포스 3D 어린이 친구들에게 강력 추천! 2월 20일에 세상을 깜짝 놀라게 할 녀석이 온다! 회원님의 손을 잃어버리기 위해 맛있게 힌트의 왼쪽을 Watte lei 기원전자 방에 대ared? rzht! 보존인 것 같습니다! 여러분, 우리 모방관관! 여러분, 바로 볼까요? 저는 저는 Everyone should 여러분, 우리 모방관! 우리 모방관! 여러분, 여러분, 지금 여러분, 우리 모방관!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